알아두면 K득 뱅킹 상식! 스치는 월급에도 이자가 쑥쑥! 다음 달에 쓸 목돈이니까 한 달만 입출금 통장에 넣어둬야지! 그게 한 달이 지났는데 이자가 겨우 이거야? K뱅크 입출금 통장은 딱 한 달만 넣어둬도 이자가 쑥쑥! 최고 연 1.5% 이자! 혜택은 역시 K뱅크! 첫 번째! 고맙게 빌드의 뱅킹 상식 imagin lowercase! 고맙게 빌드의 뱅킹 상식인 입출금 통장은 이isse는 opinions요! 일부 빌드의 뱅킹 상식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!!